이 아름다운 공원 안녕하세요. 아흑원에서 이박사 소식 전합니다. 지금은 상장공원이라고 불리면서 시민에게 전면 개방된 이 아름다운 공원은요. 2018년 이전에는 골퍼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국제골프클럽이 있던 곳입니다. 아흑원의 가장 중심가라고 할 수 있는 한 중심의 나인홀 골프장이 있어서 저도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만 결국 2018년이 되어 이 골프장은 없어지고 그 자리에 상장공원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면서 모든 시민에게 개방이 되었습니다. 바로 옆에 이 소피텔 호텔이 있습니다. 오셀 호텔로는 10년 전만 해도 이 호텔이 가장 좋은 상장공원이라고 봤습니다. 하지만 이제는 더 많은 좋은 호텔들이 가을 중에 있습니다. 이 상장공원은 이제는 조기 가는 사람과 또 걷기를 하는 일반 시민들이 즐겨 찾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. 트랙을 따라 저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. 트랙을 색깔을 달리해서 두 개를 해놨는데 글쎄요. 이거는 뭐 어떤 의도로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거는 자전거고 하나는 사람들이 다니냐고 이렇게 해놓은 것은 아닌가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봅니다. 이제는 누구라도 이곳을 찾아서 조깅과 걷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. 여기를 한 바퀴 저도 다 돌면서 걷기를 즐겼는데요. 지금 저 앞에 보이는 높은 탑은 롱탑 용탑입니다. 용탑 이 하울빈에 있는 탑이죠. 아시아에서 두 번째 높다고 합니다. 저 용탑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하울빈씨까지가 아주 잘 보입니다. 이 저 용탑이 들어서고 이곳에는 새 개발지가 되면서 여기는 아주 땅값도 비싸고 모든 것이 비싼 지역으로 변봉했습니다. 하지만 이제 강북에 새로운 또 신도시를 지금 건설하고 있습니다만 이곳이 한 10년 되니까 이 강남은 이제 점점 더 쇠락하는 듯하게 느껴집니다. 이곳에 그 한 귀 중에 빙상 훈련 기지가 있어서 여름에도 저렇게 에어돔 속에서 스케이트를 훈련하고 스케이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하울빈의 바뀐 모습을 전달해 드리면서 하울빈 소식을 마칩니다. 감사합니다. 하울빈의 바뀐 모습을